이랬는데 녹화는 했어요 그걸 제가 들어가요 두 개로 할 수 있는 거죠? 아 어떻게 해요? 벌써 5천명 5천명 저 생각보다 1천 7천명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얼라이 답 저거 아니에요? 얼굴 각도 좀 예쁘게 좀 응? 얼굴 각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? 여기 앉아 요청이..요청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? 저랑 보면 탈분이 갔어요 아 여깄네 여기서 어떻게 찾아? 스튜디오 훅 그냥 찾으면 돼 너무 많은 힘인데 그니까 검색하는 거 없나? 없네 검색이 없어 잠깐 봐봐 그냥 찾아야 되네 ST로 가야 돼? 순서대로 순서대로가 아니라 13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거 나가고 있어요? 잠깐만 잠깐만 없어 훅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나? 그러면 오빠가 바로 받으면 되잖아 아닌가? 응 너무 많은데 어 여기다 여기다 수락 이거 수락을 한 번 먹어도 돼요? 네 다시 시켰어요 다시 머리 잘라야겠다 아 나 머리 너? 벌써? 길러봐 나? 아 근데 아프트 잘라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술 트리트 파이터 술 트리트 알코올 파이터 SAF에 우리 신 사장 신동이랑 마 사장 시원이가 나와줬어요 사실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멤버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쑥스러운데 응 그래서 이렇게 세명 조합은 또 신선하긴 하다 그치? 그니까 이 세명 조합은 아마 있나? 없는 거 같은데? 그치? 셋이 뭐 한 거 없어 그렇네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오늘 머리 올백 안 했네? 어 나 오늘 지금 잘라야 되는데 신경아 머리 왜 나만 왜 올리고 왔어? 그러니까 오늘 형 의상이 제일 멋있어요 머리 아니 나는 무슨 사장들 파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컨셉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돼요? 어차피 이거 라방하니까 오늘 사장님들의 파티야 밥 뭐 맞나? 그래서 오늘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미우새 아니에요 술 트리트 파이터 아 이렇게 세명이 나면 또 미우새 같기도 하다 미우새 아니야 미우새 아니야 그냥 아영의 시원이가 나온 거 같기도 하고 뭐 다 될 순 있네 생각해보면 우리 멤버들 중에 술 먹는 멤버가 많지 않아 여기서 규현이는 뭐 규현이만 들으면 돼 맞아 그치 그치 규현이 려욱이 려욱이 려욱이는 근데 많이 안 먹으니까 아 려욱이 려욱이랑 시원이랑이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먹는 얘는 잘 먹어 너 많이 먹어 얘 엄청 잘 먹어 그래? 너 술자리가 많아? 요즘은 없어요 많이 요즘은 없지 요즘은 없지 와 그래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준다고 아니 너가 지난번에 술꾼 여자도시들 분들 나오셨을 때 너가 초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초대된 거지? 어 그런 거 같은데 맞나? 어 얘가 그때 영통도 해줬어 시원이가 아니 그래서 시원이가 초대됐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무슨 촬영날이었지? 뭐 촬영하는데 갑자기 시원이가 나 그거 나가는데 같이 나가려고 그랬어 어? 그때 뭐 멤버들 뭐 찍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멤버를 다 같이 있길래 어 멤버를 다 같이 있을 때 네가 물어보길래 아 그래 뭐 하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나만 나오더라고 아니 려욱이랑 형한테 물어봤죠 아 맞네 려욱이였다 아 려욱이가 안 됐지 려욱이가 뭐 일정이 있어서 뮤지컬인가 뭐 있어서 뮤지컬 때 만든다고 그랬고 아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송에 뭐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사실 야 근데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김희철 인성 논란이 없는 것도 신기하다 그치 아니 형이 고마운 일이다 다 인정해서 그래 어 인정하고 다 회계해서 그래 회계야? 어 회계해서 그래 회계까지 했어? 자 여러분 이건 PPL이 아니라 우리 시원이가 또 오늘 또 마사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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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 로그인 하세요 네 우리 그 술트리드파이터 또 재밌게 봐주고 우리 신동이랑 어 우리 어 신동이랑 우리 시원이 하는 것도 해주고 우리 술 가운데께 내꺼지 네 자 우리 짠하면서 같이 짠하면서 어우 얘들아 팔 떨어지겠다 자 짠하면서 자 자 자 자 오글거리겠지만 특이가 없지만 우린 슈퍼준이 어해하면서 먹고 오케이 형이 해줘 자 우린 슈퍼준이 어해요 짠 짠 이 눈동자에 건배 아니 우리 야 동해도 나오면 웃기긴 할텐데 동해 동해는 동해는 이거 동해는 한 잔 해야지 동해는 한 잔만 먹으면 어 취한다 야 기억나 옛날에 우리 건대에선가 길바닥에서 동해 맥주 한 모금 먹고 뻗어서 잠든거 어 취한다 뒷바닥에서 뒷바닥에서 응 그래서 동해는 아 동해 보고싶네 자 여러분 안녕 어우 나 머리에 삶을 잘못 꽂아가지고 삶 빼야겠다 한번 보자 응 이거 아직 안 껐어 형 계정이야? 응 끄자 오케이 끝 끌줄 알아? 꺼? 내가 끌게 자 여러분 건강하고 오늘도 너네가 주인공 안녕 버블에서 만납시다 멕시코 까천도 옙 이거 한 번에 안 꺼지냐 이거? 아 종료하겠습니다 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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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